고마워 우리 아빠가 제일 멀쩍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나릴보다 더 높이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너무너무 달콤하다보다 더 많이 이제 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이제 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빠가 제일 멀쩍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네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이제 이 시간 자, 우리 꽃다발을 한번 증정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꽃다발 같은 거 가지고 온 부모님들 앞으로 나와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